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 서창동에 와있구요 지난번에 한번 온적 있었죠 제가 그 어떤 기계 오류 났으면 5천원에 한 20판 됐던 그 기계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뽑아 가지고 놓고 갔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라잉 피카츄 하고 하이리가 옆라인에 다 서있어요 조금 잡기 어렵죠 저렇게 되면 요즘 요건 이제 가품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보라 색깔 침낭추하고 분홍색 있는데 뭔지 그냥 보이지가 않아 저기 모자에 뭐 있는데? 있겠지 안보여 책에 뭐라고 써있는거야 이거 읽어봐 저 포켓몬 이름은 아닌데 오토나모 포켓몬 이름은 아닌데 오토나모 포켓몬 이름은 아닌데 그래? 일단 뽑아서 한번 해보자 그때랑 세팅이 같을라나 어떨라나 일단 옆라인 먼저 한번 해보구요 포켓장은 옆라인이죠 좀 잡밭 잡게 좋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고오스 그쪽 애들 같은데 아 놓친다 아 파일이 이게 서있으면 어려운데 동그래가지고 누우라고 누우라고 오 잘 잡았다 오 잘 잡았다 오케이 요거 갑시다 약간 생김새는 조금 그래 요새 가끔 좀 컬 좋은데 라이츠인가 라이츠? 메타몽인데 메타몽이라고? 오마이 메타몽 색깔이 왜이래 근데? 뒤집기 한번 가볼까요? 오 좋아 이번엔 끌당 아니야 헬슬 좀 아껴볼까? 빠른 거를 잡고 강해하려나? 오케이 잘 들었구요 아 뒤집기 한번 시도해보고 방해하면 저거 앞에 거 치우고 갈게요 그냥 엄마 혼자 나가네 그러면 끌당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아 얘네도 갖고 싶다 샤미드 아니야 샤미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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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샤미츄 그때랑 들은 저기는 같은 거 같은데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아 일단은 코코장은 이렇게 미끄럼틀 탑이 되어 있는 게 제일 좋으니까 살려보고 야 못 뜬다 이거 일단 네가 빼내야 돼 어디갔어요? 끝났네요 랜덤이 언제 보너스가 터져줄지 일단 아 이게 빼내야 되는데 저 흰색 날개 부분 때문에 안 들어갈 거 같아 바닥으로 아 이거 좋지 않다 끈행이 걸어볼까? 별로 의미 없을 거 같긴 한데 아 뭐야 에이 서버렸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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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미도 맞잖아 아 그냥 본 건데 왜 왜 네가 오오 그래 아 나는 올라올때 오오 했는데 아 아 지금 방금 한 거 아니야? 아 오케이 나오겠다 불려 어 헤오리 헤오리 오케이 아 이거 또 있네 거북이 으아아아 갑자기야 잘 뽑히나봐 딴 데는 손님이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애기들이 잔뜩인데 아 이거 안 나오겠다 네 이렇게 가족끼리 건전하게 즐기는 게 제일 좋죠 네 가족끼리 건전하게 즐기는 게 제일 좋죠 네 네 네 아 네 네 네 번 남았고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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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도 뭐 Ec 뒷집자 기집자 그렇지 앑 아 어 어어 오케이 아 이건 뭐야 이거 야돈이네 야돈 드락존같은데 두 번 남았구요 아 이게 집게 모양이 몸 잡기 싫은데 오오 좋아좋아 이건 보너스 터져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위치가 얘까지 뽑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끊고 갈게요 시간상 자 딱 만원만 더해서 알겠습니다 왜 5천원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 근데 얘를 딴거 다 뽑으면 되잖아 그러면 또 만원겠지 2개 2개 뽑았어? 얼마에 뽑았어? 만원 만원에 2개는 나보다 잘 뽑았다 불려 앗 끌당 끌당 됐다 이거 이쪽으로 인형값도 안들어가 아 보너스인가? 그러던지 말던지 나오면 됐지 뭐 아 야 이거 얘를 치우고 올까 안나온다 안에 아 파일이 한번 해보고 아 아 아 아 한번 더 어차피 이제 잡을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만해봤다가 5천원 늦글그랬다 그냥 아 피카츄 한번 해보고 뒤집기 요즘 인형 뽑기만 가면 손님 되게 없는데 보기 드문 광경이네 그렇지 옆라인 한번 해보고 아 아 이렇게 되면 안돼 4번 남았구요 피추 아 피추는 진짜 어느 기계로 들든 최악이야 잡기 진짜 힘든 인형이에요 무게작이 돼있어가지고 오케이 잘함으로써 어 아 보너스다 이거 야 이럴 때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아 여기도 있네 아 이거 세워줘서 안되겠다 아 두번 남았거든요 요거 시도할까 오케이 아 뭐야 한 번 남았다 마지막인데 누르기 어 누르기 안됐어 됐다 오케이 오케이 다 같이 많이 끝났네요 일단 총 3만원 했죠 3만원 했는데 이게 다물게 없는데 다물게 없는데 다물게 있어요 잠깐만요 자 봉지 등장이요 자 총 3만원 해서 아이고 바이리 라잉 피카츄 아 야돈추 갖고싶었어 아 원래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셋 라잉 아이고 넷 앗 이게 제일 좋았다 메타몽 빵빵 빵빵하네 이게 제일 훨씬 좋아 보인다 몇개지 다섯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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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미드 요거는 좀 이게 빵빵하진 않다 글레이시아 샤미드 네 여섯개 난 근데 일단은 메타몽 이거 세개 다 처음봐요 수리물은 사진은 봤었는데 일곱 여덟 다 놨나 어? 택끊어졌다 아아 아 아까운거 형 왜 거기다 형 아허 어따 놔 그러면 지구다 놔야지 아 그래 나중에 다시 갈 수 있나 아홉개 총 3만원 해서 아홉개 나왔구요 딴거 파덕이 아니 이게 파덕이인데 큰거는 좀 어렵더라구요 나 보면 저거 짠거 하나 나오겠는데 저거 뽑아서 딱 10개 채우자 파덕이 파덕이인데 큰거는 좀 어렵더라구요 그냥 흘러내릴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그냥 흘러내릴거 같은데 이거 이거 그냥 흘러내릴거 같은데 그냥 흘러내릴거 같은데 이거 어 일단 좀 뺐다 저게 자세 더 쉬워 내가 볼 땐 그래 내가 볼 땐 그래 어 어 아무것도 아는데 아니 집게가 안으로 들어가줘야될거 아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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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누른건데 사실 옆라인은 서비스 개념이라 근데 이게 옆라인이 이렇게 옆으로 타고 나오는게 있는 기계가 뭐 상당히 많지만 뭐 건대나 홍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도 안 먹히는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코짱 전문샵이라도 가끔 안되는 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건 안하시면 됩니다 짠거까지 해서 10개 채웠네 이쪽은 조금 조금 빡세 보이는데 이제 수중에 지금 딱 천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20개가 다 나왔나 봐 어? 이거는 정품 아냐? 저것도 매탕 없는데 저 양은 뭐냐 이름을 몰라 야 근데 지금 이 초파제하고 이 잉어킹하고 뭐가 확률적으로 더 높을거 같냐 초파가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잉어킹은 약간 흐물흐물해가지고 각각형 멀어도 상관없어 한 번 안쪽으로 박혔어? 안 박혔는데 얘 간다 라스트 천원 안 나오면 천원을 꺼줘야돼 꺼지라고? 꺼줘야된다고 꺼지라고가 아니고 꺼 꺼 꺼줘야된다고 꺼 꺼줘야된다고 야 이따 줄게 빼먹지는 않으니까 최대한 출구쪽에 이제 한발을 좀 가까이 붙여가지고 그 노트래도 출구에 가깝게 놔 OK 여기 교황이 있는데? 으, 없네 집회가 아, 있어 뭔데 어쨌든 바꿔야 되잖아 친구가 바꿔 초록절이 없나? 아, 있다 너 있잖아 있어, 하나 있어 아, 근데 이게 몸 자고요 조금은 빠지지 않을까 원숭이초파 와 미치겠네 아 나 바꿀게요 잠깐만 어 시간 없다 야 니꺼 천원 분명히 줬습니다 시간 30초 남았어 신경쓰러웠어 오케이 아 어렵게 나옵니다 하여튼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여기는 인천 서창동에 뭐지 못된 강아지 거기에요 아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